어떤 분께서 급히 볼 일이 있어서 급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보통 경찰관이 차를 세운 후에 노크를 하고 또 격리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말끔히 양복을 차려해 보시고 아실만한 분 같으신데 어떻게 신호를 못 보셨습니까? 면허친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호는 잘 봤습니다 아니 보통 못 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는 봤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신호는 봤죠 그런데 경찰은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은 못 봐도 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신호를 잘 보아야 합니다 신호를 잘 보면 질서도 지키고 또 안전도 지킬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행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쳐다보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들어서 사실 쉬고 싶었지만 오늘 나오신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10편 119편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의 각 구절의 첫 자음으로 사용된 알파벳 10편으로 불리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어 시형에서 가장 정교하고 문학성이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파벳 10편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쉽게 말해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 순서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영어로는 A, B, C 순서로 첫 글자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자음은 총 22개인데요 그래서 알파벳은 보통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알파벳을 8절에 걸쳐서 첫 자음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씩 22달록으로 구성되어 10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9편의 내용을 보면 왜 이 10편이 이렇게 높은 문학성을 자랑하면서 길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10편의 내용을 엑기스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여우와의 말씀에 대한 기쁨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10편은 1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토라 10편이라고 부르고 또 이 10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율법 또 증거, 법도들, 윤례들, 개명 그리고 규례들, 말씀 수많은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쓰였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찬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주관적인 가치관 그리고 선호도를 쫓아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말씀은 성경이 복된 인생은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된 삶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따르는 이가 누리는 행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을 시작하는 이 첫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두 앞에 글자가 알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겠으니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청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과 2절을 보면 이 10편을 여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1편에서부터 179편까지의 그 10편을 이렇게 애워싸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위 두 10편을 이어주는 핵심 낱말은 무엇입니까?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통하여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를 통하여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그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즐거움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다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행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나의 말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했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인생의 참된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설계도를 보면서 그 설계도를 따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생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세상의 부귀영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을 따야 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잘나야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인생에 참된 복을 세상의 가치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의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오늘 시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불의를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역으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과 또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행복을 찾는 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의롭지 않은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토라,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법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대로 우리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한순간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에 복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말씀과 관련된 강구와 다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는 지금 무엇을 도대체 강구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번역해보면 오 나의 길들은 주님의 법을 지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창조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창조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고백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물 안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순종하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처럼 의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은 0.0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셔야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 6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과 우리 인생의 길에서 참된 복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순종함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10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복으로 삼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또 대세김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하여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결심이 확고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했기 때문에 결심을 하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나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내 연약한 육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해요 루데시라는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서 습관적으로 성경을 피웠는데 성경이 하얘습니다 성경의 모든 글자가 다 사라지고 백지만 남은 거예요 옆집 사람의 성경을 빌렸지만 그것도 다 백지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지상의 모든 성경에서 글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적었고 내용마저 부정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낙담하고 있다가 잠에서 깨었는데요 바로 꿈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밝은 빛이 들어왔고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하고 성경을 한번 펼쳐보았는데 성경책에 글자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자 한자를 감격스럽게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그의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글로 된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글로 된 번역 성경을 우리가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죠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오고 나서 그 뒤에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성경책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에 와서 예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그 성경책을 맨 뒤에다가 놓고 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을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정교한 판단력과 예측력으로 물건을 사기만 하면 그것이 비싼 값에 잘 팔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투자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어느 날 2달러 50센트를 주고 성경책 한 권을 샀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내가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말씀 안에서 깨끗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달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둘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락은 주님께 강구하며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는 지금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개명해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윤례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하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개명을 우리가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된 것 같이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날마다의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형평과 처지를 아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개시라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개시의 성경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토록 소중한 이유가 그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식도 주고 명철도 주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을 쫓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깨달으라 그럴까요? 이미 깨달았는데 우리는 매일 잊고 삽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엇을 잘하면 내가 잘 되고 제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신본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나의 인생 가운데 간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우리의 사업장과 또 친척과 이웃들에게 그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진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죄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야 하는 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업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과 강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가 말씀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도를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말씀에 주의했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평기자는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재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아무런 압운이 많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에 행복은 얻을 수 있어요 잠깐 행복할 수 있고 잠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왔으니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십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면 얻을 수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상처받고 넘어지고 또 우리는 날마다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으시고 기도하며 함께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을 부지런히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오늘 행복을 꿈꾼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이 기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미 우리의 참된 복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으셔서 늘 순정함으로 남은 한 중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